안녕하십니까 온마음입니다 한판승이 아니면 안돼 망했어 그냥 나는 의도할 팔자인가 보다 우리 마음이는 배 터지는 상황에서 이비는 저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희한한 눈빨이 있으니까 희한한 눈빨이 희한한 눈빨이 희한한 눈빨이 지금은 경험 많은 피디가 더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럴 여유가 있어요 지금? 냉정하게 유독에는 탁월한 열정이 있다니까 비록 1년 계약직이지만 팀에 패키지 않고 이름처럼 온마음 다하겠습니다 웹툰 팬이 아니고 웹툰 피디야 피디야? 왜그래 어릴 때 만화 뭐 좋아하셨어요? 피카츄? 아 달아요 달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이번 신입들 아주 장르가 극과 극이네 아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화이팅 뭐든지 다 전력을 다하는데 어떻게 안 이뻐해 일이 저렇게 줄까 야 이거 생각보다 근성이 없네 그만 좀 힘내죠 우리 난 니 얼굴 좀 안 보는게 소원인데 아니 종교가 갑자기 미쳤어 지니 피디 둘 오늘부터 담당 작가 한 명씩 맡게 될거야 아 여기는 우리 신입사원 온마음씨 온마음 온만도 아 키워 커서 다행이다 잠든 갈 줄 몰라요? 갑질이 아주 몸에 베어 있더라구요 하 요주의 인물이야 틈만 나면 잠수 타거든 펑크 안 내시는건 우리 백어진 작가님뿐이셔 한마디로 장인이시지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편집자란 무엇인가 작가랑 치열하게 2인 3각으로 달려서 만들어낸 작품인데 야야 몇 회째 전개가 좀 루즈한 것 같아서 야 너한테 시집 피디가 뭘 알아 진입들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마감료 지키는 거 스케줄 관리요? 진짜 잘 챙겨야 된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백어진 작가님이 보내주신 원고 전부 회수하시겠다잖아 10시까지 안 오면 진짜 펑크야 펑크 느낌이 안 좋아 휴제 때려 안 된다 이제는 야야 편집장님은 온마음씨한테서 뭔가를 봤다고 하시던데 보여줘 앞으로 내가 틀렸다는걸 너 우리팀 완만해? 우리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작가님 작가님 누가 저를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팀 치안 폭탄인건 대충 알고 있지 잘 해체시켜야지 구준영씨가 최적의 타이밍이란게 있는거야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성장을 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잘해서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면 못생긴 해요 자기 주변 풍경이 변하는 법이야 저는 땀 흘리지 않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한판 승을 목표로 한판 승을 목표로 화이팅 화이팅 가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네 그런데 모두 접айте 안녕 안녕 스페이밍 atra국vo 학창 추원도 교렸어 이벌